네, 오늘 황영웅님 인터파크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 4시에 오픈했습니다. 예매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입니다. 자, 이제 뭐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희 희아님도, 네, 또 우리 어르신들 부탁을 받고 우리 희아님은 천사 같아요. 네, 자, 그리고 7일, 6일입니다.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요이땅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좀 변화가 됐군요. 보이기 쉽게 이렇게 1, 2, 3, 4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네, 자, 어우, 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깜짝 놀랐네. 네, 깜짝 놀랐어요. 1분이 지났는데 쑥하고 줄어들었어. 다시, 다시 한 분이요. 또 나갔다 와 볼게요. 밑에, 그리고, 어우, 쑥쑥 보이죠? 네, 이렇게 갔다가 네, 한번 밖으로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야, 또 굉장히 들어오시는 분이 많나 봅니다. 지금 핸드폰이, 네, 네, 목통이 됐어요. 네, 이것만 먹히지. 지금 뭐 뒤로 간다 이게 안 먹힙니다. 아, 이제, 이제 먹혔습니다. 요번엔 SR석이 많네요. SR석. 네,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매진이에요, 이제. 양가해 쪽하고, 와, 빠르다. 여기 청주대학교는 여기를 다 SR석으로 만들어 놨구나. 어우, 욕심쟁이? 우후후. 자, 4시 2분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운데는 빠르게 사라져서 제 말대로 3분 안에 순삭 매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4시 3분입니다. 저희 첫째, 둘째 전화가 와서 잠깐 제가 봤다가 자, 뒤로 갔다가 아, 뭐, 거의 꽉꽉 차네요. 네, 다시 한번 뒤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79석. 네, 지금 7일은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7일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확실히 토요일 게 빨리 나가네요. 네, 토요일 게 빨리 나갑니다. 네, 여기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네요. 자, 4시 4분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는 매진이에요. 네, 이미 섬전된 자석입니다. 네, 없어요. 매진. 지금 이제 가운데 자리는 다 나가고 양쪽 끝자리로 이제 여기 퍼질 겁니다. 자리가 없으면은 양쪽 끝자리로 갑니다. 여기 R석 같고 이 옆에가 S석 같아요. 여기가 R석. 이 앞자리랑 앞쪽이랑 그리고 2층이죠. 2층. 자꾸 저희 둘째가 방해를 하네요. 아빠 오늘 좀 이따 방송 가야 되는데 자꾸 와달라고 아빠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방송 가야 돼요. 아, 지금 이 녹화야 뭐 제가 여러분을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자리가 이제 다 매진 거의 가운데는 매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바깥쪽으로 아, 이게 또 목통 되네요. 이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거의 다 찼죠? 이게 핸드폰이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니까 가부가 걸려갖고 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1월 6일 여기에는 587승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없어요. 거의 몇십 석밖에 없습니다. 거의 몇십 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R석은 이제 서서히 줄어드네요. S석 이거는 여기 S석 그리고 이제 옆쪽도 다 줄어듭니다. 네, 네.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568석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매진이에요. 이제 양가해 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한 20석 정도. 네. 그리고 위에 요거 S석 R석은 조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R석도 앞쪽 자리는 다 찼어요. C1, C2, C3는 이제 C4, C5, C6가 남았어요. 7일 그리고 6일 빨리 들어오세요. 청주 가실 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보셔서 좀 익숙해지겠죠. 광주가 광주 사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서울이랑 대전에서 내려가긴 쉬워요. 근데 타지역에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청주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수들도 광주랑 청주는 조금 천천히 차는 편인데 근데 오늘 6일 거는 지금 뭐 거의 다 찼다가 또 조금씩 조금씩 나오네. 이제 시간이 되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는 게 팬들이 먼저 자리를 선점을 다 해놓습니다. 자리를 선점을 다 해놨다가 이제 자기가 확실시 되면은 자리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잠시갖고 곧바로 사라집니다. 네. 7일 이제 줄어들인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9분 오히려 아까보다는 자리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4석씩 다 선점했다가 이제 자리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자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청주는 조금 오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이제 4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일 7일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요일 거 일요일 거도 차근차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제 올콘을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됐을까 다시 이제 차분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분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영웅님 청주 콘서트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